희철이네 신동완 PC반 I say 구독 You say 좋아요 We say I'm 설정 구독! 구독! 희철이네 신동완 PC반 지금 몇 킬이에요? 1킬이요 이거 통서에는 지속해하네요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면 아니..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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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 돼요 봉선이 오늘 잘하려고 사운드 카드도 가져와놓고 아니야 아니야 너무 못해요 연예인분들이 미리 좀 연습을 하시고 오셔도 되는데 너무 지금 대충하는 게 아닌가 방송은 일단 대충으로 데스처리 형이 너무 안 한 것 같고 너무 시끄러워요 물론 방송이라서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사플이 안 되다 보니까 야 알바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어 누구... 누구세요? 작가 하나 주세요 아 작가예요? 어 누구... 누구세요? 1킬 형 요즘 이거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뭐 에이펙스? 네 따로 야 너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우냐? 야 지금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우냐? 너 왜 이렇게 대본대로 하려고 그래 내가 한번... 아니 해봐 대본대로 해봐 아니 대본... 몰라요 저... 아니 안 봤어요 뭐 연기해봐 뭐야 너의 첫 대상은 뭐야 아니 좀 열심히 저희 오늘 해보죠 에이펙스 야 우리 옷 맞췄는데 어때? 아 근데 뭐예요? 야 너는 왜 안 맞췄어 옷을 척찬이에요? 야 너 척찬이지 야 잠깐만 내가 지난번에 야 너... 오늘 오픈 나왔을 때 내가 케이티 얘기했더니 너 진짜 오늘 T1 옷도 아니네? 아... 짤렸냐? 아니 시끄러워 아니 그건 아니... 야 너 바지는 언제쩍 맞춘 걸 이제 입고 온 거야? 집에 있는... 집에 있는... 좀 짧았네 이거 작년에 산 거예요 저 너 왜 T1 이거 왜... 네? 어디... 너... 끝났어? 아니 안 끝났어 그리핀으로...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그럼 우리 대본대로 해볼까? 자 아이세이 구독! 유세이 좋아요! 구독! 누가 얘기하는데? 야 유세이가 누구다 유세이가 누군데? 아니 우리 이제 구독 좋아요 이거를 다같이 만들어봐 너 가운데서 그렇지 우리 좀 너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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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좀 만들어보자 자 내가 아이세이 구독! 유세이 좋아요! 그거 하나 뭐 있지? 알림 어 니가 그럼 내가 아이세이 구독! 니가 유세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위세이 알림 설정 어 알림 설정 그래서 누가 말해요? 아니 이거 보시는 분이 얘기 안 하세요 한 다음에 자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희철이네 니가 신덩한 너가 피시방 하면서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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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가운데서 하트 조그맣게 해 저는 저는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자 한번 맞춰보자 이런 거 해야 돼 이제 시작! 아이세이 구독! 유세이 좋아요! 위세이 알림 설정 희철이네! 잠깐만 아니 그런 다음에 해야지 뭐 했지? 구독! 좋아요!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тя이 호호호호 하는 것처럼 누가 해줄 거야 그럼? 시청자가 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어렵다 이거야 모alom 하나 맞추는 때도 이렇게 오래 걸린다 아 근데 이런 거 .. 나 너무 애원하는 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 그럼 애원 안하는 스타일로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뭐... 구독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난 미리 kann 그런run hesion 팀 birds 빨리 해보자 아이세이 구독 자 유세이 좋아요 위세이 알림 설정 구독 고도 이건 두 번 하자고 다 같이 그 분 놀래 아 구독만 둘반? 구독하면 얘네가 좋아요. 구독, 좋아요. 희철이네. 신동한. PC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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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조그맣게 하기로 했잖아. PC방 넣어야지 너희. 자 다시. T1에서 잘린 이유를 알겠네. 10% 해보자. 시. 빨리 빨려 가자. 시작. I say 구독. You say 좋아요. We say I'm 설정. 구독. 구독. 희철이네. 신동한. PC방. 아 C방. C방. 어렵네 이거. 활기차게 해. 야. 야. 이래서 구독하겠냐. 야. 이거 잘하면 수련이 올라간다고. 좀 더 해봐. 아니 C방 뭐하는 겸? 어려워요. 자 마지막 발게. 한 번 더. I say 구독. You say 좋아요. We say I'm 설정. 구독. 구독. 희철이네. 신동한. PC방. 됐다.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. 봉상이 봤어? 이거 하는 거 봤어? 야 열심히 한다고. 가만히 있으려다가 나를 흔드는 거야. 흔드는 거야. 좋았어. 봉상이가 내가 봉상이랑 연락을 한단 말이야. 나도 연락 좀 물어봐. 얘 되게 생뚱맞게 연락하는 거 알아? 어제 형 어제 연락했지? 어제도 연락했어. 내일이 드디어 촬영 날이네요. 그래. 얘가 또 막 두려웠어. 그래서 내가 봉상이한테 이제 한 번 밥 먹고 술 사주기로 하고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봉상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. 형 저 좀 더 많이 괴롭혀주세요 이러는 거야. 뭐야 뭐야. 너 약간 맞는 거 좋아하니? 아니 시끄러워요. 아니 저도 형 괴롭혀요. 야 우리도 SM인데 너도 SM인데 너도 SM인데. 너 어디 쪽이야? 네? 넌 T1이잖아. 봤지? 듀오백이 안정성. 오 역시. 봤지?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. 우와 절대 넘어지지 않네. 형 형 이거 절대 안 넘어져. 봤지? 듀오백이 안정성. 짠 짠. 괜찮다. 듀오백이 안정성. 형 뭐야. 아 진짜 안 넘어져. 너무 넘어져. 야 개새끼야. 야 무슨 자기를 넘어. 야 밀면 넘어지지 미친새끼야. 야 이거는. 야 이거 듀오백이 아니라 듀오 1000이라도 넘어져.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. 아 혹시나 해서. 야 그래도 이 앞이 에어병 역할을 잘해줬다. 안 다쳤어? 야 개새끼야. 안 다쳤어? 어. 아니 너무 웃긴 게 이렇게 해서 뒤로 밀면 넘어지지. 아 미안해 미안해. 미치도 없어 이거. 아 미안해 안 넘어졌네. 좋았어 좋았어. 야 봉상아. 네? 너 이거 방송 모니터는 하니? 가끔 봐요. 너 게임 실력이 어떻게 된 거야? 전 집에서 잘해요. 그럼 집에서 해 인마. 뭘 힘들게 여기까지 와. 오늘 시끄러워. 야 오늘 4회인데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아이고 대한분들. 아이고 대한분들. 우리 단체 인사 한 번씩 소개 부탁드려요. 네 둘 셋. 볼링 인 에이프릴 안녕하세요. 에이프릴입니다. 아이고. 어 인사는 뭐 볼링 인? 아니요. 볼링 인. 대충 하는 게 아닌가 방송을. 볼링 인. 아 볼링 인. 야 우리 4회라서 이제 4월 에이프릴이 온 거예요? 네. 4월이들. 정말 짜맞혔네요. 5회때는 누가 나오는 거야? 4회 때 에이프릴이면. 5월이 영어로 끝나. 메이. 오. 오. 잘 맞췄네요 5회때는 누가 나오는거야? 4회때 5월이 영어로 끝났어요 오오 똑똑하다 영문과 영문과 5월이 영어로 뭐지 했는데 셋 다 아무도 대답을 못 I say 구독 You say 좋아요 We say I'm great 구독 구독 흰철이네 신동한 PC방 구독 좋아요 흰철이네 신동한 PC방 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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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구독 좋아요